논리 데이터베이스의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정규화가 아마 이 챕터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문제 출제 비중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슬기, 필기 다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넘길 수가 없어요. 어려우니까 이건 포기해야지 할 수가 없는 파트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규화를 배우기 전에 이 종속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종속의 개념. 관계형 모델을 설계할 때,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개체 내에 존재하는 속성 간의 종속성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의 종속 중 가장 대표적인 종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가 나와 있네요. A속성이 B속성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다면, 유일하게 식별이 뭔지는 오른쪽에 남아있죠. 자세하게 볼까요? 학번을 통해 이름을 알아낼 확률은 100%. 학번만 알고 있으면 얘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름을 통해 학번을 알아낼 확률은 보장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치면, 이 홍길동이 두 명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 홍길동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학번을 알아낼 수 있을 확률이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름이 학번에 종속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A속성이 B속성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다면, B속성은 A속성에 함수적으로 종속되었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B속성을 종속자, A속성을 결정자라고 정의한다고 되어 있죠. 이걸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학번이 있고요. 이름이 있다고 했을 때, 학번으로 인해서 이름이 결정되는 상황인 거죠. 이름으로 인해서 학번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왼쪽에 있는 학번을 결정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해주는 애니까요. 그 다음에 이 학번에 의해서 이름이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종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속성 간 종속성을 규명해서 테이블 집합을 분리하는 걸 정규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종속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업무 요건을 만족하면서 이상현상 없이 속성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표를 한번 보면, 회원번호와 이름, 연락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예시를 들어둔 거니까요. 천천히 보죠. 회원번호에 해당하는 이름과 연락처가 하나씩 대응돼요. 1번 회원의 이름은 이거고요. 1번 회원의 연락처는 이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홍길동의 연락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이거는 상황이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7번 회원도 홍길동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홍길동의 연락처는 이거잖아요. 이게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연락처 적혀있을 테니까. 그러면 누가 봤을 때, 홍길동의 연락처를 검색하면 연락처가 두 개가 나오죠. 이러면 명확하게 데이터가 지정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라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락처 역시 회원번호와 대응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하는 방법이 회원번호, 화살표, 이름. 회원번호가 이름을 결정해주고 있다. 회원번호가 연락처를 결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합치게 되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어쨌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는 이놈이 결정장구고 이 화살표를 받는 애들이 종속자가 되는 거예요. 마무리. 모든 키는 결정자가 될 수 있으며 왜냐하면 모든 키는 중복이 안 되고 널값이 없어야 되니까 서로 고유한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자가 가능하죠. 결정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변경될 수도 있긴 하죠.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자와 종속자의 개념이에요. 결정자와 종속자의 개념이 조금 더 나오네요. 결정자는 관계된 속성의 종속성을 규명할 때 기준이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종속자는 결정자에 의해 값이 정해지는 속성이다. 지금까지 이 얘기 했었죠.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속자는 결정자에 의해 종속된다. 라고 되어 있고 결정자, 화살표, 종속자 또는 종속자는 f결정자 등으로 표현이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살표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적혀 있기도 하고요. 폐포라는 개념은 실기에서 이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아직 필기에서는 포함이 안 된 부분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속성에 종속되었다고 추론 가능한 모든 속성의 집합을 폐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속성의 폐포에는 자기 자신이 무조건 포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회원번호 속성의 폐포는 회원번호와 이름, 연락처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위첨자로 작은 플러스가 하나 보이죠? 이게 폐포의 기호예요. 그래서 회원번호 속성의 폐포는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폐포의 함수 종속일 때의 추론 규칙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씩 보시면 좋겠죠. 반사 규칙 자, 이거 부분집합 기호예요. b가 a의 부분집합인 경우입니다.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가 b를 결정짓는 거죠. a가 결정자고 b가 종속자입니다. 다음 첨가 규칙 그대로 내려와요. a가 결정자고 b가 종속자면 a, c는 b, c의 결정자가 됩니다. 이렇게 함수 종속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 이행규칙 a, b이고 a 화살표 b이고 b 화살표 c이면 a 화살표 c이다. 이게 이행이죠. 이행. 서로 다르게 넘어가고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a, b는 a, b이고 b, c이면 a, c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 개념은 뒤쪽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분해 규칙 a 화살표 b, c이면 a, b 또는 a, c이다.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결합규칙 a, b이고 a, c이면 a, b, c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공식처럼 공부를 하시면은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죠. 뭐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학적인 개념이라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질문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주세요. 다음은 관계대수입니다. 관계대수라고 하면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수도 있어요. 연산자 또는 연산규칙을 사용해서 기술하는 절차식 언어를 관계대수라고 합니다. 주어진 관계로부터 원하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유도하는 연산자이다. 라고 되어 있죠. 릴레이션을 조작해서 특정 릴레이션을 만들어낸다. 뭘 합친다든지 나눈다든지 다음 일반 집합연산과 순수관계 연산자로 구분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이것도 각각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의 종류가 아닌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첫 번째로 합집합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집합기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 나와 있는데요. 이거 문제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 정도만 볼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이쪽에 있는 기호죠. 이 부분 기호. 이렇게 해도 같은 결과를 출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니온이나 아니면 이렇게 유 모양으로 적거나 둘 다 똑같습니다. 합집합 원소 2는 둘 중에 하나 또는 최소 둘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들어온 거죠. 합집합이니까. 그래서 R 또는 S에 포함이 된다. 동시에 포함되진 않아요. 두 릴레이션의 차수가 같아야 되고요. 대응되는 속성의 도메인도 같아야 됩니다. 차수 뭐였죠? 열차 비행기 제가 말씀드렸죠. 열차 비행기의 차니까 열차의 열 속성이죠. 열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각각 속성의 도메인도 같아야 합칠 때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중복되는 튜플은 결과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릴레이션을 비교하여 누락되거나 추가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네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릴레이션 R과 릴레이션 S를 합집합을 한 거예요. 속성의 개수가 같죠? 합쳐질 때 그리고 회원번호나 이름 과목 이런 것처럼 도메인도 동일해요. 그러면 합칠 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2번, 3번 이 내용들은 중복되기 때문에 한쪽은 없어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4번만 추가로 이쪽에 붙는 형태로 새로운 릴레이션이 생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합집합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교집합입니다. 합집합은 그냥 다 때려놓고 중복을 없앤 거고요. 교집합은 동일한 것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기호도 정반대예요. 이렇게 U를 거꾸로 뒤집은 형태죠. 인터섹트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교집합 원소 E는 릴레이션 R과 S에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합집합은 둘 중에 하나 이상 포함이 되는 거고 얘는 무조건 둘 다 포함이 되어야 해요. 두 릴레이션의 차수가 같아야 되고요. 대응되는 속성의 도메인도 같아야 됩니다. 합집합, 교집합 이거는 조건이 똑같죠. 동일한 데에 덜 수출할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R, S를 아까처럼 교집합을 한다고 하면 동일한 것만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동일한 게 요거랑 요거랑 요 부분이 동일하죠. 그래서 1하고 4는 없어지고 2하고 3만 남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요 정도 이해가 어렵진 않죠. 이렇게 결과가 단순하게 나오는 것들은 실제로 결과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요건 근데 집합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크게 어려운 개념까지는 아니에요. 그쵸? 차집합까지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차집합 R에서 S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라고도 하고요. 차집합 원소 E는 릴레이션 R에 포함이 되면서도 S에는 포함이 안 되는 형태 뭐 이거는 말이 길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죠. 두 릴레이션의 차수가 같아야 되고요. 도메인도 같아야 돼요. 지금 다 같아야 된다고 나오고 있죠. 차집합의 결과는 항상 릴레이션 R에 부분집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R에서 S를 뺀다는 얘기는 R에 존재하는 것 중에 빼고 나머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당연히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빼보죠. 이 릴레이션은 아까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죠. 겹치는 부분이 아까는 겹치는 부분만 나타냈던 거고 지금 이 중에 겹치는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R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거 하나만 남는 거죠. 자,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은 이 기본적인 조건이 같아요. 차수 같아야 되고 도메인 같아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서로의 관계만 잘 고민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곱집합은 약간 다릅니다. 같이 한번 보죠. 곱집합의 정의,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곱집합 원소 E와 F의 곱은 원소 E는 릴레이션 R에 포함되면서 원소 F는 릴레이션 S에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각각 포함이 된다는 소리죠. 특별하게 저기 한 건 아니고 두 릴레이션의 튜플을 합쳐서 순서상의 집합을 만드는 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차수와 도메인이 같지 않아도 된대요. 앞에 있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과는 다른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합니다. 결과 릴레이션의 튜플 수는 두 릴레이션의 튜플의 곱이고 곱, 속성의 수는 속성의 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곱과 합,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겠습니다. R하고 S를 곱했어요. 자,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결과가 문제의 보기로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차수가 몇 개니 뭐 이런 식으로 기수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자, 그래서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간단하게 속성은 그대로 붙습니다. 그래서 더해지는 거예요. 다섯 개가 나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속성은 그대로 붙어요. 라근데 튜플은 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튜플 여기 세 개죠. 여기 두 개잖아요. 곱하면 여섯 개죠. 그래서 여섯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속성은 달라붙고 튜플은 곱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나오는 거고요. 보통은 곱집합이라고 안 하고 카테이션 프로덕트라든지 카테이션 곱, 카티션 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차수 도메인 같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속성은 달라붙고 튜플은 곱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집합 연산이었고요. 그 다음 순수 관계 연산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물론 지금까지도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비교적 더 난이도가 생깁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은 순수 관계 연산지입니다. 순수 관계 연산자는 이 연산자가 아닌 걸 고르는 문제도 종종 나오고 그 다음에 기호를 구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호 나와 있죠? 이 기호를 써서 이 부분에 대한 필터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조건을 성립하는 요소를 갖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이걸 필터링이라고 하죠. 이 조건이 지금 여기 예시로 적혀 있습니다. 대여 횟수가 7보다 큰 값만 가지고 오겠다. 필터링을 하겠다라는 거죠. 수평적 부분집합을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릴레이션 R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대여 횟수가 7보다 큰 애들을 보자는 거죠. 이거 크고요. 이거 크고요. 이거 크죠. 이건 크진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6번 회원과 3번 회원 그리고 1번 회원만 뽑아서 새로운 릴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셀렉트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조건에 튜폴만 골라내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수평적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넘어가서 그 다음은 프로젝트입니다. 파이 기호가 쓰였네요. 기호 체크하셔야 돼요. 릴레이션 R에 포함이 되면서 지정된 속성에 해당하는 요소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거는 수직적이에요. 튜플을 골라내는 게 아니라 속성을 골라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쪽에 예시를 보시면 릴레이션 R을 기준으로 회원번호와 이름을 추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은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죄송한데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보면 지금 회원번호와 이름 대여 횟수를 제외하고 두 가지 필드가 나와 있죠. 속성이 이 속성을 제외하고 이 부분은 없어진 상태에서 요만큼만 튀어나오는 게 프로젝트의 결과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 때문에 좀 헷갈리셨을 텐데 죄송해요. 이 부분은 아닌 거고 이 릴레이션 R에서 지정한 속성만 추출해서 그대로 나머지를 잘라낸 표가 나오는 게 프로젝트의 결과입니다. 요거까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세타 조인인데 앞에 요게 붙었어요. 이게 붙었어도 어쨌든 조인은 조인이니까 두 릴레이션을 합치는 건 맞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R과 S의 속성이 포함된 조건을 성립하는 요소를 가지고 오는 형태예요. 두 릴레이션의 값을 서로 비교해서 조건에 성립하는 튜프를 조인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조건이 약간 잘못되어 있어요. R 국어 릴레이션 R의 국어 값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S 수학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가 수학 값보다 작은 애들만 가지고 오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국어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수학 값보다 작은 형태를 보자는 거죠. 일단은 여기 수학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봤을 때 국어 값이 같거나 다 크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수학 값만 보면 얘는 얘가 작아요. 괜찮죠? 얘는 같아요. 안 돼요. 얘는 크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요 놈과 이쪽에 있는 요 놈이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하나의 릴레이션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연 조인입니다. 아까는 세타 조인이었죠. 자연 조인은 그냥 이렇게 포함을 시켜요. 두 릴레이션의 공통으로 포함되는 속성의 값이 동일한 요소를 합치는 겁니다. 두 릴레이션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같은 속성이 존재해야 합칠 수가 있어요. 위쪽에 있었던 거는 서로 속성이 같지 않은 상태에서 조인을 했던 거죠. 지금은 두 개의 속성이 같은 릴레이션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회원번호랑 회원번호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갖춰놓고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내추럴 조인인가봐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홍길동은 없어요. 이쪽에 회원번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붙는 거죠. 그리고 2번도 같은 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이런 식으로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총 3개의 튜플이 나오는 릴레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같은 속성으로 합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디비전. 디비전의 정의와 특징. 디비전 나누는 겁니다. 릴레이션 R에서 릴레이션 S의 속성의 데이터와 일치하는 요소 중에 S의 속성을 제외한 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릴레이션 S의 모든 튜플에 연관되어 있는 릴레이션 R의 요소 중에 릴레이션 S와 중복되지 않은 속성만 출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표 개념이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시를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상태거든요. R 나누기 S인데, 디비전 S인데, 이거를 필드라고 생각 안 하고 보시면 돼요. 여기 조건 나와 있죠? 조건을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나눕니다. 아래쪽은 추출할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은 뺄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외할 속성. 여기는 제외할 속성이 적혀있다. 여기는 조건이 적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위쪽은 그냥 필드라고 보시지 말고. 자, 그래서 일단은 제외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뺄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은 어떤 것만 갖고 올 거냐면 남인 것만 갖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홍길동 있고 여기 한진만 있죠?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시죠? 이 속성들 중에서는 얘를 빼고요. 데이터들 중에서는 얘가 아닌 걸 빼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다음, 질의 최적화의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질의가 퀄이인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통해서 조회하거나 생성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걸 질의라고 하는데 퀄이는 관계대수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최적화를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최적화를 고려 안 해야 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사용 방법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경험에 의한 최적화 규칙이 우선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적혀 있죠. 추출 연산을 먼저 합니다. 일단 프로젝트라는 거는 속성을 제외시키는 거기 때문에 속성을 제외시킨다는 거는 그 속성 데이터를 다 안 봐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일찍 수행하는 게 좋죠. 어쨌든 이것도 수평적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데이터를 먼저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드러내는 그 양이 추출보다는 선택이 조금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프로젝트보다는 후순위로 약간 밀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드러낼 거 다 드러낸 다음에 조인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조인은 아까도 봤듯이 값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추출 먼저 하고 선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인을 하는 게 맞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100% 통용되는 건 아닌데 뭐 그런 개념이란 뜻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일단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정규화든 뭐든 그런 거 할 때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드디어 정규화 들어갑니다. 정규화는 의미 자체도 어렵고 개념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개념을 또 어려운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거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규화의 개념. 데이터 모델링 단계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상세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 일치, 단순, 비중복성,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되어 있죠.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네요. 하나의 릴레이션에 하나의 의미만 존재할 수 있도록 릴레이션을 분해하는 과정을 정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의미가 뭔지는 릴레이션을 분해해 보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이야기를. 정규화의 목적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튜플 없이 효과적인 데이터 표현 및 저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비교적 간단한 연산자로 효과적인 연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새로운 데이터에 의해 릴레이션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성을 하는 거고 데이터 검색과 추출 등의 효율성을 높여서 DBMS의 성능 향상에 기여하도록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능이 올라가야 되고 효과적이어야 되고 연산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 이런 얘기인데 다 좋은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정규화의 필요성과 장단점 나와 있죠. 정규화의 필요성은 저장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효율적이죠.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안전하고요. 자료구조를 안정화하고요. 또 효율적이에요. 이상현상을 방지한다. 안정적이죠. 이 이상현상 세 가지 삽입, 갱신, 삭제 이상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규화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정확성 높아지고요. 구축 유연해지는데 단점은 물리적인 접근이 복잡해집니다. 일단 어쨌든 표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양의 조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반정규화라는 것도 배워요. 어쨌건 넘어가서 실제로 문제에 많이 나오는 파트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정규화의 과정, 비정규형은 아예 진행이 안 된 거고요. 이 여섯 가지죠. 총. 이 여섯 가지의 정규형은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일단 다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제1 정규형은 도메인이 원작값만 가지도록 분해하는 형태고요. 제2 정규형은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형태고요. 제3 정규형은 이행적, 이행, 아까 잠깐 나왔었죠?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거고요. 보이스코드 정규형은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종속을 제거하는 거고요. 다 제거하는 거죠. 네 번째, 다치 종속을 제거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후보키를 통하지 않는 조인 종속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거를 함으로써 정규형을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정규형은 NF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자, 정규형을 하나씩 하나씩 이래서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정규형의 개념,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릴레이션 스키마의 형태를 의미한다. 제약 조건이죠. 어떠한 관계 구조가 바람직한 것인지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를 어떻게 분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 기준이 된다. 기본 정규형에는 제1, 제2, 제3, 보이스코드, 그 다음에 고급 정규형에는 제4, 제5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문제는 이쪽에서 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제1 정규형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좀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까 꼭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제1 정규형입니다. 원자성을, 원자성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죠. 원자성을 가지지 못하는 반복 그룹 속성이 제거된 릴레이션 스키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예시를 한번 볼 거예요. 일단 모든 도메인이 원자성을 가지게 되면 제1 정규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자성을 다시 한번 봐야겠죠. 하나의 값을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형태가 원자성이에요. 그러면 이 분해할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정규형이 진행되지 않은 비정규형 릴레이션을 보면, 담당 업무 속성을 보면 고객 상담과 마케팅 두 가지 값이 적혀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쪼개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름도 성과 이름으로 양, 준석 이렇게 분해할 수 있지 않나요? 쪼갤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을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담당 업무를 쪼갰다고 생각을 해보죠. 고객 상담과 마케팅을 쪼갰어요. 그랬을 때 마케팅이 담당 업무가 아니게 되나요? 고객 상담이 담당 업무가 아니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판매도 마찬가지죠. 마케팅과 판매를 쪼갰을 때, 판매가 담당 업무가 아니게 되나? 마케팅이 담당 업무가 아닌 게 되나? 이거를 판단하시면 돼요. 쪼개더라도 다 담당 업무죠. 그런데 직원명에서 만약에 양, 준석에서 성인 양과 나머지 이름인 준석으로 쪼갠다고 하면, 이 양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속성에, 그 다음에 준석은 이름이라는 속성에 별도로 할애가 되어야 될 거예요. 직원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러면 쪼개면 안 되는 겁니다. 직원 코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래서 담당 업무만 쪼갤 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쪼갰을 때, 예를 들어서 고객 상담도 고객과 상담을 쪼갤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고랑 객을 쪼갤 수도 없죠. 그러면 아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고객 상담만 봤을 때는 이게 원작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담당 업무를 별도로 나눠서 표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제1정규형입니다. 문제에서도 제1정규형 작업을 진행한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참고로 밑줄 친 속성은 기본 키를 의미합니다. 이거 중복이 있으면 안된다는 소리죠? 내려가서 제2정규형도 한번 볼게요. 두번째, 제2정규형입니다.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한 릴레이션 스키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함수 종속은 앞에서 잠깐 봤죠? 기본 키만으로 해당 데이터를 식별 가능한 종속 관계라고 되어 있고요. 부분 함수 종속은 기본 키만으로는 해당 데이터를 식별할 수 없는 종속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도 보면 기본 키가 아닌 모든 속성들이 기본 키의 완전 함수 종속이면 제2정규형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천천히 한번 보면, 예를 들면 완전 함수 종속이라는 것은 기본 키를 통해서 식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본 키를 통해서만. 자, 그러면 기본 키로만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기본 키와 이 해당 속성이 1대1로 대응된다는 소리예요. 내려가서 천천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검색창에다가 기본 키로 검색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 검색창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직원 코드를 입력하는 거예요. 기본 키잖아요. 그러면 M01 이렇게 했어요. 하고서 검색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여기에 많은 정보가 뜨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정보만 뜬다. 이게 1대1로 대응되는 겁니다. 예로 이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딱 고유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개념이죠. 이게 식별이에요. 이해 되시죠? 뭐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번호를 입력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면 검색했을 때 딱 한 명만 나오겠죠. 그러면 주민번호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 인천 이라고만 검색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밑에 몇백만 명이 뜨겠죠. 인천에 사는 사람들 몇백만 명이 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거주지만으로는 거주 도시죠. 거주 도시만으로는 사람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방금처럼 직원 코드를 입력했을 때 직원명을 검색한다고 하면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만 담당 업무를 검색한다고 하면 고객 상담과 마케팅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식별이 안 되는 상태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여기 있는 데이터 때문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담당 업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직원별로 물론 하나만 있을 수 있지만 이 표 상태를 보면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직원 코드만 가지고는 담당 업무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가 없겠네. 이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없는 걸 빼서 별도의 릴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게 제2정규형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일단 직원 코드와 완전 함수 종속인 부분은 놔뒀고요. 별도의 표를 빼서 직원 코드별 담당 업무를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아예 기본키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놓으면 제2정규형이 됩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제3정규형입니다. 제3정규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는 단어예요. 이행적 함수 종속을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A가 B를 결정하고 B가 C를 결정하면 A가 C를 결정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설명 나와 있죠? 속성 A가 속성 B를 결정하고 속성 B가 속성 C를 결정하면 속성 A가 속성 C를 결정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속자 C의 결정자가 B 외에도 A가 추가로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정자이자 종속자에 해당하는 속성 뭐죠? B죠. B 이 B를 기준으로 삼아서 릴레이션을 분할하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가족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할아버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할아버지의 자식은 아버지죠. 그리고 아버지의 자식은 나예요. 이 단계가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할아버지의 자식은 아버지가 맞고 아버지의 자식은 내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의 자식이 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아버지 두 개가 겹치는 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제3정규형 과정이라는 거죠. 예시를 밑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도서코드와 도서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명과 저자가 있어요. 도서코드가 도서명을 결정을 합니다. 도서명이 저자를 결정을 하죠. 파이썬 책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파이썬이라든지 커말 정보처리 책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도서코드가 저자를 결정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서코드는 도서명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해해 주는 거죠. 뭘 기준으로? 도서명을 기준으로요. 그래서 도서코드와 도서명을 연결해 주고요. 도서명과 저자를 별도로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3정규형을 만족한다. 이행적 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는 거죠. A, B, B, C잖아요. 그래서 A, C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차단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가 제3정규형이 되겠고요. 다음은 보이스코드 정규형입니다. 일단 읽어보고 설명을 추가로 할게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을 제거한 릴레이션 스키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문장은 이거예요. 릴레이션에 의미가 없으면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넣을 필요가 없는데 넣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속성을 추가하게 되면 발생을 한다.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면 보이스코드 정규형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도 중요해요.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실제로 고려되지 않는 정규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1, 2, 3 정규형 정도만 해결을 해도 웬만한 건 다 깔끔하게 정규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조금 억지로 이렇게 지금 경우를 만들어주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 이 정도 맥시멈이에요. 보이스코드 정규형까지 정도만 이해를 하고 예상 결과를 알 수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아마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각각의 정규형에 대한 개념, 키워드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어쨌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를 보시면 학번과 과목을 묶어서 기본키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1001학번의 커마를 가르치는 강사가 고소연이고 1001학번의 정보처리를 가르치는 강사가 한진만인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건데 별도로 강사가 가르치는 과목을 구분할 수도, 식별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식별 안 할 건데요.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렇게 지금 가능하게끔 구조가 잡혀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사가 현재 가르치는 과목을 파악할 수 있게, 식별할 수 있게 표를 짜놨는데 이러면 결정자지만 후보키가 아니다라는 개념이에요. 얘는 지금 결정자가 돼버렸는데 현재 후보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풀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이 표는 이 표에서 알고 싶은 정보를 생각해보자고요. 학생별 담당 강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표에서 과목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강사별 담당 과목이 새로 필요한 거지 이거를 굳이 괜히 합쳐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이 보이스코드 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나눠진 표를 보면 이걸 왜 굳이 합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보면 학번하고 강사를 나눠놨어요. 이 학번을 가르치는 강사. 이거를 하나의 슈퍼키를 묻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강사별로 가르치는 과목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새로운 표를 해놨죠. 이 개념이 보이스코드 정규형이에요.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살짝 이질감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실제로 공부하면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런 식의 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문장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검색을 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그 예시만으로도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별도로 스크린샷을 찍어서 질문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제를 만들어 드리든가 아니면 찾아서 제가 안내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만 시간을 엄청 할애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런 개념이다 정도 여기 써 있는 이 부분 이런 관계가 생성이 되면 보이스코드 정규형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설명이 더 중요해요. 넘어가서 제4정규형 나왔습니다. 다치종속을 제거한 릴레이션 스키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릴레이션 스키마라는 그냥 표란 뜻이고요. 다치종속이 중요한데 다치종속이 뭔지는 왼쪽에 나와 있죠? 둘 이상의 속성을 가진 결정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표를 만들진 않아요. 보통은. 근데 어쨌든 예시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봤는데요. 커마를 가르치는 강사는 길동과 철수가 있어요. 그리고 커마를 배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엑셀과 엑세스가 있죠. 여기 0이도 있지만 자 그래서 값은 여기 3개 여기 2개 여기 1 이렇게 필요한데 실제로는 튜플이 6개가 만들어졌죠. 이게 다치종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네들을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커마를 가르치는 강사 3명만 뽑아서 나타내고요. 커마를 필요한 프로그램 2개만 뽑아서 별도의 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 2개의 작은 표와 이 복잡한 표가 결국에 같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커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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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동길동 철수 철수 0이 0이 XLSS, XLSS, XLSS 같은 값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패턴을 보인다 그러면 다치종속이에요. 느낌이 팍 오시죠. 같은 값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아 이거 다치종속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쪼개줄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쉽겠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 이미지는 문제에서 좀 잘 안 나올 거고요. 제4정규형이 뭔지 해서 문장이 4개가 나오고 그 문장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제4정규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라든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정규형은 제가 예시를 안 보여드릴 건데요.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셔도 됩니다. 엄청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에 아직까지 나온 적도 없고 나오기가 힘들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예시가. 그래서 제5정규형은 개념 이해만 암기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후보키를 통하지 않는 조인종속을 제거한 릴레이션 스키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모든 조인종속성이 릴레이션의 후보키를 통해서만 성립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키를 통해 성립되지 않은 게 있으면 그거는 제5정규형이 아닌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그러면 조인종속이 뭔지만 이해가 어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조인종속은 정규화를 통해서 분해된 각 릴레이션이 이런 식으로요. 분해된 릴레이션이 다시 합쳐질 수 있냐의 문제예요. 보통 이렇게 표가 있을 때 정규화를 통해서 이 표가 좀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도 계속 지금 분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쪼개졌을 때 이걸 다시 합쳤을 때 과연 이 원본이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데이터가 추가돼요. 아니면 소실되든가 이런 개념이 생깁니다. 이거를 분해하고 그냥 다시 합쳤을 뿐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거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조인종속을 제거했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5정규형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제5정규형은 이 그림 자체를 이해를 하거나 이 그림 자체가 문제로 나오거나 그럴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은 별도의 영상이나 게시글, 팁 같은 걸로 추가로 정보를 드리고요. 지금은 이 정도 개념만 후보퀴를 통하지 않는 조인종속성 조인종속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